저거 너무 아파서요, 저거 아파서요, 어머어머, 그리고 하이퍼20의 무대입니다, 하이퍼20, 20, 20, 하이퍼20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하슬이에요, 마지막 주인공을 발표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의 조심, 안녕, 쇼쇼쇼, 안녕, 완벽하다, 엠, 컷, 안녕하세요, 아, 이게 참, 이제 MC를 하다보니까, 별로 안 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뭔가 대본이 빨리 외워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서 또 실수할 수도 있을 건데, 예전보다는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 자기소개 부탁해요, 네, 전정국 친구, 네, 자기소개 부탁해요, 와, 역시 애교 천재 방탄소년단 정국이, 정국이 애교할 겁니다, 정국이 애교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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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많이, 많이, 가하트 캐리아는 일곱남자 가세히 문의입니다, 하트 캐리아는 일곱남자 가세블이 무료입니다, 하트 캐리아는 최초로의 Heroes? 뭐, MC는 이제 뭐, 시청은 중복이죠, 네, 최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무려 보니아닌 패러디를 준비를 했다고요. 설레씨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아 이름이 많은 거예요.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같이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네 해봐요. 따라라! 해고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산소년단 마음의 창고입니다. 네, 전장국 친구! 양념을 먼저 보세요. 네, 에이커 3등 서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역시 반갑습니다. 마랑님, 애교 천재의 전장국. 고정! 이재용은 첨수의 업종국 씨와 함께하는 쇼막 중심 끝까지 채널 고정! 해주시고요. 그럼 쇼막 중심 이제 뭐 시작해볼까요? 우리인데요? 말해봐라? 자요! 집행된 성공의 어머니 어머니 그런 열정과 성심을 배워 워너비 워너비! 와, 멋있다. 어때요, 두 분? 저희 홈병 멋있지 않나요? 네, 엄지척 최고예요. 네, 완전 바려버렸어요. 머리 좀 뜯어가지고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중심! 다음 주,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고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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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이거 정국. 제이, 여기야? 정국? 정국. 정국으로? 정국할까요? 네, 어때요? 아, 저오, 슈, 뱅, 쇼, 뱅, 쇼, 뱅, 쇼, 뱅, 쇼, 뱅, 쇼, 뱅! 정국 해줘야지, 그래. 바라봐, 나아지.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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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소리 내야지? 어, 소리 내야지. 정국아, 소리 필수다. 어, 그렇지.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황금 막내, 쩐쩡국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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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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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네, 전정국 친구. 우리 가볼까요? 우리 폭풍이 가야겠다, 폭풍이.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황금 막내, 전정국입니다. 네, 전정국 친구. 애교 3종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이 알려준대로 해라. 응, 응, 응. 지민이가 연예인이랑 사진 찍고 싶어합니다. 미치겠네. 빨리, 나하고 천국 이리 와. 아, 너무 의미. 자, 안녕히 가세요. 어, 내 폰 어디있지? 지민이가 사진 찍고 싶어합니다. 보는 눈에 있어야지. 아, 오늘 장난 아니더라고. 이렇게 서줘, 이렇게 서줘. 최초로 마마 라이브 되겠습니다. 워너비, 워너비, 노인걸, 워너비, 워너비. 와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MC 어떠셨어요? 아, 오늘 뭐, 애교... 애교 3종 세트 했었는데. 뭐, 괜찮은 애교 했지만, 뭐, 좀 재밌게 재밌게 잘하셨습니다. 이런 눈에서 잘해요. 아, 오늘 정말 생방송 MC 오랜만에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또 음중 MC는 처음이었는데 아, 음중 MC 재밌네요. 재밌죠? 어. 안녕히 가세요. 박상할 땐 힘들지만 하고 나면 또 좋은 추억이 되는. 음악 전실, 사랑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식으로 누군요.